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던 단 한 사람. 새벽을 깨운 놀라운 소식에 할아버지는 평생 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 이제 찾았다고 왔는데 마음이야 기쁜기야 눈물이 나지. 미국에서 이제 이 쌍둥이를 둘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친딸하고 만나게 된 기라. 이상한 것 같아요. 이 만남은 상담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습니다. 저에게 조금은 확대 50km에 따라 보존해야 됩니다. 유전자 분석업체가 보관 중이던 데이터 속에서 할아버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두 사람을 찾은 겁니다. 유전자 분석업체 아홉 곳 중 같은 곳에 검사를 맡긴 이 기막힌 우연 덕분에 친자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이들과 할아버지의 친딸을 찾아주려던 레베카 씨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. 외모도 성격도 다른 쌍둥이 자매. 미국으로 함께 입양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는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두 딸을 찾아다녔습니다. 유전자 분석업체 아홉 곳에 대한